긴장감을 깔아줘야 빵 터지지 마! 끝내줬어요! 방송님, 우리 다 고소한대요. 근데 옷만 입었지 완전 원신처럼 사네? 질 속이나 차리 네 애기의 호매! 그런다고 사라져? 할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을 받들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산속에 가둔 남자. 멋있지 않니? 왜 연애를 안 해?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연애. 혼자 살기에 인상이 너무 무섭지 않니? 지금 난 무조건 그쪽이 필요하다고요, 꼭! 사랑하는 여자. 있는디오난?